안녕하세요. CAT IN A DOCKS WORLD M.E.W. 빗썸이죠. 3일 거래하면 10,000원입니다. 예산 소진 좀 빨리 하는게 좋을 것 같고 빗썸 2 이벤트고요. 금, 토, 일이고 1 플러스 1 입니다. 보면은 하루에 매수시 500개씩 매수하면 500개를 준다는 겁니다. 이게 하나에 지금 7원 정도 하니까 5,3,500원이죠. 3일 하면 10,500원. 만원 정도 내외일 것 같고요. 별다른 조건 없고 마케팅 동의 이런 것만 다 하시면 되고요. 이벤트 코드 등록 그런건 없고 예산이 3,900만 개니까 곱하기 7 하면 4,7에 28. 2.8억 조금 안되는 금액이죠. 2.7억 정도 굉장히 많아요. 보통 이벤트가 1만명에서 2만명 정도 참여하니까 1인당 만원씩은 다 돌아갈 것 같은데 예산 소진이 안 준다니까 굳이 기다렸다 할 필요 없고. 지금 거래 시간은 지금은 21일 날 지급이 될 거고요. 7일 금요일 7시 30분부터 네, 9일까지 24시까지만 하면 되니까 오늘 하고 좀 이따가 늦게 한 번 더 하고 일요일 날 하면 되겠죠. 이거에 업비트 5.5 거래하는 거 그거 하면 되겠네요. 주말에. 이벤트 신청 없으니까 그냥 빗썸 가서 거래하면 됩니다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고맙습니다.